네 오늘도 보르부두르 합니다. 이제 드디어 부처님 일대기 보르부두르 상단 31부터 시작이 되구요. 하단도 똑같이 3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이걸 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 썸네일은 보르부두르 부처님 일대기 31번 32번을 설명하면서 썸네일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가운데 계신 신은 대자재천왕이구요. 대자재천왕이 이제 부조 32에 등장을 하구요. 그리고 송이축제 송리산 송이축제 송이 모습이구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전국에 이렇게 가다보면 그 남근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의 성기 모양도 뭐 전세계에 다 있죠. 예전 태극으로 결국은 음과 양인데 이제 태극으로 표시하면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뭐 이렇게 그 저렇게 이제 남근에서 저 새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곤세이사마라고 한대요. 곤세이사마 금정이죠. 그러니까 윤사마 이런 것처럼 높이는 건데 이게 다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불교가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송리산에서 예전부터 그 송리산에 가면은 대자재천왕제 대자재천왕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고 법주사에서는 이제 그 대자재천왕 사도 있었고 대자재천왕제를 지냈는데 뭐 일명 송이노리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절에서 그 붉은 칠을 한 커다란 나무 남근 조각을 만들어서 송리산 여산신에게 바치고 대자재천을 45일간 맞이하여 재앙을 물리치는 의식.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있었고 이제 한국에서도 있었고 그러고 보니까 송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송이를 좋아하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송리산 법주사에서 뭐 외정시대니까 45일간이나 이거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음란하다 제사가. 그래서 없애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뭐 일본의 곤세이사마라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통나무만한 남근을 이렇게 신사에다가 봉랍하고 새끼를 묶고 절하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이거를 뭐 예전에는 이럴. 지금은 음란해서 이런 걸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송리산에서도 이제 그런 걸 하다가 송이축제로 바꿨대요. 이거는 제가 이제 봉화사진인데 근데 지금은 송리산에서는 다시 송인축제에서 신축제로 바꿨더라고요. 아마 이제 서서히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신축, 송인산 신축제를 하고 같은 의미라고 해요. 그러면 그러면 도대체 이 대자재천왕은 대자재천왕은 눈이 셋이죠. 이제 눈이 이제 가운데 하나 세로로 또 있죠. 이 대자재천왕을 송이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인도에서는 이제 힌두교에서는 시바의 신이죠. 시바의 신 막강하죠. 뭐 이름이 벌써 대자재천이니까 아주 뭐 대단한 역량을 갖고 있고 우주를 생성하고 유지하고 파괴하는 모든 색계에서 제일 높은 신이죠. 욕계에서 이제 제일 높은 신은 그 이제 색계의 범천, 색계의 범천하고 이 대자재천이 이 모든 세상의 이제 주인이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그리고 욕계에서는 욕계에서는 마왕 파피아스가 대장인가요? 마왕 파피아스가 대장이라고 봐요. 그렇죠. 욕계의 지배자는 마왕 파순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데 마왕 파순하고 이 대자재천왕이 이제 부처님 일대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그 자타카 이야기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강한 왕인데 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나 한번 볼까요? 먼저 이제 부조 31번 부처님 일대기 31번째에는 이제 아기 부처님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 조실모친하고 어머니를 잃고 이제 이모가 이렇게 키우는데 이제 아시타 선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다 보는 거죠. 다 보는데 이 아이는 커서 부처가 될 것이다. 대단 이 아이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궁이 있잖아요. 궁의 이제 대신들도 있고 일반 궁의 대신들도 있고 여기 이제 그 세자가 있는 궁이니까 더 크죠. 겉에 같은 것도 해놓고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거 부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부처가 우리 왕보다 높은 거냐? 이제 뭐 다들 지금 웅성웅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신과 인간들을 다 이끌어가는 큰 그런 부처가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아시타 선인이 그 포춘텔러로서 이제 미래를 얘기를 하는 장면이 30일 장면입니다. 부처가 된다라는 것은 마왕 파피아스가 대장인 6개 그 다음에 대자제천왕이 대장인 대자제천왕과 범천이 대장인 3개 그리고 그 너머 무색게까지도 다 이렇게 올바르게 이끌어 주실 그런 큰 부처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가 된다는 것은 뭐야? 그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거 뭐 자 색이죠. 공이에요. 색의 우승택이 있고 공의 우승택이 있어요. 뭐 색뿌리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런데 색이 공으로 가면 색이 우리가 수행을 해서 색뿌리공 공으로 살게 되면 색이 없어지고 완전히 부처가 되는 거죠. 부처가 됐다가 다시 부처도 몸을 갖고 있으니까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이 없어지고 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그게 색뿌리공 공불이색 그리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왔다갔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깨달은 게 부처입니다. 그런데 신두 이런 게 있잖아요. 신두 대자재천왕도 범천도 사천왕도 제석천도 마왕파순도 색이 있잖아요. 색이라는 건 형색이잖아요. 그래서 욕계 색계 색이 없는 신두 무색계 까지도 있죠. 그렇지 그 요게 형색을 잇는 게 색인데 이거를 깨달은 게 부처다. 그래서 부조 32에는 대자재천왕이에요. 그런 어마무시한 대자재천왕이 이제 부처한테 와서 예경을 드리는 거죠. 미리 미리 이제 예경을 드리는 거죠. 정말 어마무시한 역량이 있고 우주를 생성하고 유지하고 파괴하고 인간의 행복 불행 뭐 이런 것도 대자재천왕이 다 하게 되고 대자재천왕이 깨달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화를 내면 인생이 불행해지고 대자재천왕이 즐거워하면 자기 인생도 행복해지고 이제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불교로 힌두계에서 시바의 신이 얼마나 막강해요. 그 신이 와서 부처한테 예경을 올리는 장면이 이 장면인데 이게 바로 아래 장면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래 장면이 어떤 게 연관이 있냐면요. 아래에 이제 보르부드루 하단 1부터 20은 마누아라 공주의 얘기였고 21부터 20은 밝혀지지 않았고 30일부터 50이 본생경 258 만다타르 왕의 전생이야기 한 페이지도 안 되는 한 페이지 반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부저 31에서 50 20개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야 이거 생각보다 보르부드루 그 얘기 보르부드루 불교학자들이나 스님들이 찾지 못한 걸 찾기가 쉽겠다. 왜 그러냐면요. 거기 뭐 부처님이 이제 뭐 동물로 자라로 거북이로 그래서 부처님 전생 547개가 있는데 밑에 나와 있는 것도 그 많은 본생경 중에서 어떤 왕이나 왕비 즉 사람의 형상을 가진 전생의 이야기 사람 중에서도 왕에 대한 전생의 이야기겠다 싶어갖고 제가 그거는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뭐 확신은 못하겠더라구요. 아무튼 지금 이게 이제 만다타르 왕의 전생 이야기가 30일부터 50인데 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천상에 아까 뭐 대자재천 범천 사천왕천 뭐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뭐 정말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만다타르 왕은 그래서 뭐 저기 뭐 대자재천왕으로도 있었고 전륜선왕으로도 있었고 오만군데 다니면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띵가띵가 하면서 뭐 막 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거 열려라 참깨 정도가 아니라 뭐 그냥 보배비가 내린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배비가 확 떨어져서 보배를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보물도 여자들한테 나눠주고 또 그런 이제 어마무시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이제 뭐 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 나눠주기도 하고 아무튼 뭐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만다타르 왕 얘기의 전생 얘기는 뭐냐면 하루는 부처님이 보니까 어떤 비구 중 하나가 굉장히 우울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우울하느냐 라고 사실은 제가 음식도 먹고 싶고 집에 두고 온 마누라 생각도 나고 여러가지로 뭐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펼쳐지는 얘기가 만다타르 왕 인데요. 마누라도 보고 싶고 아들도 보고 싶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하는 그런 애욕 그 애욕이 어떤 것인가를 그러니까 막 천상에서 뭐 안 해본 게 없고 뭐 보시도 하고 뭐 남도 죽여도 보고 뭐 여자도 엄청 거느려 보고 뭐 애도 많이 나보고 그랬는데 그런 게 쓸데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하고 나서도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이성이 그립고 재물이 그립고 맛있는 것이 그립고 착한 일을 하다 보면 존경도 받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펼쳐지는 건데 그러니 부처님 위에 대자재천왕이 그런 것에 모든 그렇게 있다고 믿는 것 하고 싶다고 믿는 것에 대한 정체를 밝혀주는 부처님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죠. 미리 미혹한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당신이 만약에 부처가 된다면 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해서 신들도 신들이 오래 살고 싶어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이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신들도 욕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우리나라 저기 참 뭐 어제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도 사면 됐다죠.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때 뭐 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부잣집 아들이고 잘생겼고 뭐 정말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학 나오고 와세대대학 나온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 아무튼 그런 일을 겪었죠. 참 그러면서 그러면서 저도 이제 불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생기고 예전에 동아일보 기자 여자 분이었는데 그 지금은 결혼했어요. 지금 결혼했는데 이제 무슨 일로 그 이재용 이재용 부회장 옆에 있었는데 가슴이 설레서 옆에 서있지도 못하겠더라고 너무 잘생기고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근데 뭐 저는 그런 거 못 느꼈는데 아무튼 여자분들은 그렇게 느끼셨나 봐요. 굉장히 잘생겼죠. 멋있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것들의 정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고 대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러워하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의 내용도 다르고 이제 그러니 대자재천왕처럼 이런 막강한 사람도 부처한테 와서 예경을 드리는 거죠. 여기 말씀드렸던 이제 뭐 대자재천왕도 이렇게 폼나고 뭐 우주를 만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생성하기도 하고 유지하기도 하지만 모든 이렇게 음향을 만들어서 모든 것이 존재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마음속이 빈 것 같은 거 그리고 그래갖고 다 비워놨을 때 다시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애요 그런 갈증과 가까운 갈증에 가까운 사랑 그래서 가래라고 하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아 가져도 보니까 피곤하고 없어 보니까 갖고 싶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그 정체를 부처님에게 묻는 장면 그리고 아래 부조에서는 그런 것을 현상세계에서 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자기 제자한테 설명해주는 자기의 전생을 비유해서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보르부드루 하단 부조 30일부터 50입니다. 오늘 뭐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보람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